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찬송 간장 부르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309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로 409장이 되겠습니다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수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강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라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강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후쪽 비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미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 시간에는 화평교구의 최지웅 안수이사임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와 함께 계시니 참으로 좋습니다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앞일이 걱정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옆에 계신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놓이고 참 좋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아프고 두려울 때도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으니 참 좋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으로 고민하다 하늘의 감추인 보화를 생각하니 참 좋습니다 저희가 고아처럼 버려지지 않고 아버지로 찾아오신 당신이 계셔서 참으로 참으로 좋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새로운 한해도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 자녀답게 살게 하옵시고 천국을 소유한 백상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프라미스 교회의 교인됨을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로 알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안에 계시옵시고 멀리 있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단임 목사님과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여러 교역자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의 여러가지 행사를 위하여 여행 중이거나 여행을 계획 중인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주께서 지켜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자씩 교독합니다 또 이르실 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 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부처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대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르리 이들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재를 치여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오늘도 추운 날씨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또한 나와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인사하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빼먹으면 어떻습니까?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북퀸 아파서 이제 우리 단임 목사님과 성교팀이 잘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부터 이제 집회가 이제 우리가 시작이 됩니다 시차를 보니까 이 북퀸 아파서는요 우리가 다섯 시간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시 한 30분 정도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오후 시간이 되시면 점심시간이 되시면 여러분들 북퀸 아파서를 위해서 우리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성교팀을 위해서 또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여 물리학자인 그리고 철학자인 파스칼이 또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많은 것은 분명한 악입니다 그러나 제가 있으면서 그것을 인정할 마음이 없는 것은 더 큰 악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 우리가 죄를 지은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해결 마음이 없다는 것이 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되어 한번 보십시오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습니다 만지지 말라는 것을 만졌어요 항상 애들이 그렇죠 만지지 말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더 만져요 이상합니다 청개구리의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러다가 부모님이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물견을 한번 그 아이가 깨트려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는 부모님께 혼날까마 그 잘못을 숨깁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게 됩니다 사실 부모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자꾸 주려고 해요 그런데 아이는 자꾸 부모님을 피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어린아이가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어머니 제가 이것을 깨트렸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이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자녀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그 아이는 부모의 자녀입니다 어떤 부모가 너 이런 잘못했으니까 그것은 용서 못하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님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호적에서 지우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잘못했어도 우리가 부모님께 잘못을 구하면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탕입니다 돌탕이라고 하니까 먹는 걸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설렁탕, 삼계탕 이런 탕 종류가 아니고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의 아들이 이제 자신의 아버지에게 돌아올 몫을 미리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말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재산을 좀 주세요 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면 아 진짜 이놈 제가 좀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싸가지 없는 놈이구나 좀 여러분도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는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 절대로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물려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산의 몫을 이미 달라고 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크다란 충격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서 유대 나라에서는 지금 부모가 자신에게 자식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그 시기가 딱 있었어요 그 정해져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가 죽기 전에 그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죽기 직전에만 이 재산을 주었지 그 전에는 절대로 주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전통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나눠줬던 것은 유산이었어요 죽기 전에 줬으니까 유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님에게 아버님 저에게 재산을 좀 떼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버지 살만큼 사셨잖아요 이제 돌아가셔도 돼요 왜 이렇게 오래 사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이런 의미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런 놈을 뭐라고 얘기하죠? 예? 예, 그래 자식 뭐 이렇게 얘기하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강단에서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면 좋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조금 이해하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한 것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왜 이렇게 오래 사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제가 마음껏 즐길 수 있는데 아버지 때문에 즐길 수가 없잖아요 이런 의미와 같은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미리 자기 몫의 재산을 달라고 요구하고 또 그것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허비하고 이제 낭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다 다 탕자들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싶지만 돌아온 탕자입니다 저도 한 20살 때부터 제가 조금 방탕한 생활을 좀 했습니다 좀 근데도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다시 주님의 품으로 올 수 있도록 또한 저희들에게 저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셨고 저를 또한 맞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탕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런 재능이 있습니다 또는 시간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쓰지 못하고 우리가 낭비해 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모두 탕자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아들만 재산을 낭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낭비했을까요? 그 아버지도 낭비를 했어요 어떤 낭비를 했을까요? 이제 먼 나라로 떠난 그 아들을 이제 어디에 있을까? 걱정하느라 시간도 낭비하고 재물도 낭비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그는 그의 사랑을 아낌없이 낭비했어요 매일매일 아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고 싶었는데 나누어줄 그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낭비입니다 오늘 교회 주일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 어린 학생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한 아이가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우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밤늦게 술 취해서 들어오셔서 집안 다 부수시고 때려 부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면 저는 싫어요 우리 아버지와 같으면 저는 절대 싫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신가를 우리가 알기 전에 둘째 아들 탕자의 삶이 어때 있는지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이 마르니까 막 꼬일 때가 있습니다 말이요 우리 15절과 16절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지금 탕자의 삶이 어떠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유산을 날아서 이제 먼 나라로 지금 떠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입에 불치를 하려고 대지 치는 일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지 치는 일은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스러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멀리 떠난 그 나라는 분명 유대인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이방인의 나라로 지금 떠나갔음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 마을에서는 돼지를 치지 않기 때문에 혐오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탕자가 갔던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갔던 나라는 유대나라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업친데 겨친 격으로 이제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제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돼지가 먹는 이 지엄 열매를 놓고 돼지와 쟁탈전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지엄 열매랑 어떤 열매를 가리킬까요? 지엄 열매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도 보지는 못하고요 제가 책을 통해서 제가 잠깐 봤습니다 이 지엄 열매는 콩가에 속하는 그런 열매입니다 콩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 콩은요 이 지엄 열매는 어떠냐?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지막에 먹는 식량이 이 지엄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냄비에다가 물을 넣고 발발 끓여요 그러면서 이 지엄 열매를 넣으면서 죽으로 써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지엄 열매는 먹지 먹지도 못할 정도로 지금 가난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성서에 법률이 많이 나오죠 이 법률을 대모은 그 전집이 미드라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드라시 그 전집을 보면 이 지엄 열매에 대해서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유대인이 오직 지엄 열매를 먹을 정도로 궁핍한 상황과 고난을 겪을 때야야 비로소 하나님께 해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엄 열매를 먹을 정도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서야 그때서야 하나님께 해결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절대로 해결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지금 둘째 아들은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지경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갈 때까지 막다른 골목이었지만 그러나 그때 이제 돌이켜 주님께 돌아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는 또한 맞아주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그림을 띄워 주실까요? 한번 직접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안 보이세요? 저희는 보는인데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이 그림은요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돌아온 탕자는 렘브란트가 죽기 2년 전에 이 작품을 또한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위안성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러시아로 이제 팔게 되어서 이제 러시아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었는데 이제 2차 대전 때 어떻습니까? 1차 대전이죠 2차 대전 때 이제 히틀러가 러시아를 공격했어요 그때 이 러시아에서는 비밀리에 이 그림을 광산에 숨겨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렘브란트 이 작품은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여러분 제가 조금 자세히 볼 겁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이 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이 아들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크게 보이니까 전체 그림을 보니까 우리가 그 그림의 그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작품은 인물들의 표정이나 의상 등을 보더라도 우리는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한번 그림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이게 두 번째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어떻습니까? 머리가 많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럼 머리가 벗겨진 것일까요? 나이가 들어서? 아닙니다 지금 제수와도 같이 지금 삭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 이것은 아들이 스스로 죄인임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아버지 배에 기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마치 어머니의 뱃속에 머물고 있는 태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양의 본래의 고향이 어디냐 그것이 아버지의 품이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가야 될 곳이 어디냐 고향이 어디냐 아버지의 품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지금 어떤 그림입니까? 여러분 안 보이세요? 네 지금 제가 있는 왼쪽이죠 왼쪽 왼쪽의 발은 지금 어떻습니까? 상처투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만 신발은 어때요? 날가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신발이 다 너덜너덜해졌다는 그런 그림의 그림이죠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궁핏했는지를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네 번째 그림을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들의 등을 감싸고 있는 아버지의 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손을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 손과 오른쪽 손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네, 그렇죠? 네, 틀려요 어떻게 틀리죠? 왼쪽 손은 어때요? 왼쪽 손, 이쪽에 있는 손은요? 어때요? 여러분 잠 좀 깨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세요 깨끗하다 우리가 왼쪽 손은요? 여자의 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남자, 그 오른쪽에 있는 손은 남자의 손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힘줄이 두드러져 있죠? 남자의 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온한 부드러움과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과 또한 오른쪽에 있는 아버지의 강함의 손을 통해서 지금 아, 나는 어머니 같기도 하고 또한 아버지와 같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눈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의 시선이 어떻습니까? 이 아버지의 시선이 어떻습니까? 초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초점이 없습니다 뭔가 눈이 멀게 된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매일같이 이 아들을 기다리라가 그 길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이 눈이 짓물려서 이제 눈이 멀게 된 것입니다 시력을 상실한 아버지는 눈이 멀어서도 아들을 지금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렘브란트의 이 그림을 통해서도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렘브란트가 이 성경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이 그림을 지금 그린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부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는 어떻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있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중요한 키가 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2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 아버지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했는지 20절 보면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보고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 이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것이 아니라 뭡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봤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이제 바라보며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직도 먼데? 지금 먼 거리였어요 거리가 먼 거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고 지금 기다리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아들을 보는 눈은 차가운 눈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눈이었습니다 그는 국률의 눈으로 지금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먼 나라에서 방해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눈이기도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의 허랑방탕하며 계락의 방에서 즐기고 있을지라도 슬픔의 잠긴 눈으로 지금 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은 아들의 힘없는 발걸음도 차가워진 그 손도 놓치지 않고 그 발걸음과 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어디에서 또 어떻게 살다가 이제 집으로 오는 오고 어떻게 오고 있는지를 지금 바라보면서 사랑의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눈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눈은 사랑의 눈이셨어요 그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방을 지금 보고 계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멀리 서봤다 보이지 않죠 그런 사랑의 눈으로 국률의 눈으로 계속 바라보고 계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행동을 묘사하는 두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 달려가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분명 아들은 달려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들은 달려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들은 주저하며 내가 가도 아버지가 받아주실까? 이러면서 그냥 질질 끌면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떠나서 모든 것을 다 허비해 버렸는데 과연 나를 맞이해 주실까? 그런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아들을 알아본 아버지는 지금 달려오고 계셨습니다 아들이 한 걸음 걸을 때 아버지는 열 걸음 걸으시면서 나에게 달려오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 그런데 어떤 영어 표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의 마음이 그에게 달려갔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발보다도 더 빠르게 아들에게 달려갔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어떠세요? 막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어입니다 그것은 20절 보시면 입을 맞추었다 이 헬라우 원문을 보니까 입을 맞추다라는 그런 단어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 그냥 입을 맞추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 번 계속해서 많이 입을 맞추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맞추었다면 한 번 딱 한 번 맞추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에게 오셔서 입을 맞추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입 맞춤은 아들의 과거에 대한 용서를 지금 표현하는 그런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아버지 앞에 서자 이 아들은 어떻습니까? 엎드려서 그의 죄송한 마음을 토로하며 그의 진심을 또한 아버지 앞에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 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네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이 이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보십시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후에도 지금 아들은 얘기하고 있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근데 아마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조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니까 입을 맞췄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이러면서 계속 말을 이어갔을까요? 아니에요 이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가로막고 또한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 내 아들아 내가 다한다 괜찮아 내가 다 알아 그리고 다시 아버지가 아들의 입을 맞췄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아들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지금은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러면서 또 이 아버지가 또한 입을 맞췄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강격한 용서의 선언은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오늘 메마르고 피곤한 우리의 입술을 우리 사랑으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괜찮다 내가 다 이미 너를 용서했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아버지의 그 사랑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국률한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려오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그림을 통해서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들의 등을 감싸고 있는 한쪽은 어머니의 손 한쪽은 아버지의 손 따뜻하고 강함 그 아버지의 마음을 또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시력을 읽은 채 아들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솔직히 우리는 다 돌아온 탕제 아닙니까 다 돌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돌아온 탕제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다 맞이해 주셨어요 야 저리가 이렇게 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또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진짜 돌아온 탕제이지만 아직까지 세상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 앞에 진실하게 깨끗하게 해기하고 이제 과거의 것을 청산하고 새해는 주님의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을 이해하며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달려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오늘 돌아온 탕제의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돌아온 탕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살다가 또한 세상으로 허랑 방탕하며 시간을 낭비했던 사람들이온데 특별히 또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또 주님의 품으로 안겨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가슴에 우리가 느끼며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손을 우리가 느끼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만져주셔서 진정으로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느끼며 돌아갈 수 있는 우리 프라미스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님 지금 이 시간에 부키나파소에 계신 우리 단임 목사님 또 우리 성교팀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지난주에는 큰 테러가 또한 있었습니다 갈 수 없는 곳이지만 또 남아있는 그런 사역이 있기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있기에 그 땅에 우리가 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그분들이 아버지와 부키나파소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그분들이 큰 힘을 온전히 얻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이를 통해서 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하님 새해에는 아버지와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회가 더욱더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영혼들이 온전히 몰려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온전히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아버지와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예물도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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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